환총모를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와 함께하는 우리 김준호 선배님의 전속모델 고려 기프트에서 상금을 걸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홍익유 골프팀입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환총모를 고려하라 이거부터. 돈에 돈에. 아니 이거 짝짝짝짝 안 해요. 형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희망해. 이래서 라이브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이래서. 형 때문에 라이브도 못하고. 생방송 하면 난리나게 안 돼. 생방송이죠. 반총모를 고려하라가 아니에요. 네 그럼요. 반총모를 고려하라. 아.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맞주 골프예요? 아 예. 보통 이제 브랜드가 이제 맞주가 성공하고 나서 골프를 하는데 벌써부터 맞추모는 진격의 사업이에요. 엄청난 줄 벌려요. 진격의 사업. 네. 발타내는 줄. 오늘 뭡니까? 오늘 그 고려 기프트에서 김준호 선배님 또 5년 또 모델 전속 기념. 상금 1000만 원을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또 허접들을 3명 모시고 대회를 한번 열어라. 찌질한 애들. 찌질한 허접 3명을 모셨습니다. 찌질성. 찌질이. 찌질1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반갑습니다. 골퍼의 전쟁의 장구민입니다. 마이도 아니야? 안 망했어요? 전쟁을 안 하던데. 혼자와 해서. 이거 지금 카메라 팀 골퍼의 전쟁 팀이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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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하고 화면은 멋지 않은 내용이 이러한 굿즈로는 안 통합니다 오늘 어찌 됐건 늙은 너구리를 아주 그냥 찢어 밟으려고 셋이서 이게 똘똘 뭉쳤는데 입도 맞춰 입었어요 일부러 맞춰 입었어요? 이것도 심지어 조세우 씨가 협찬을 했는데 예쁘네 암호프레 암호프레? 암호프레 이제 코어롱이라 이제 워낙하는 브랜드인데 너무 예쁜데요 골프공 같아요 이게 암호프레 안에서 또 골프 약간 갖고 싶어요? 난 맞춰 하잖아 안 줘? 우리 또 지민 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짝짝짝짝 여기도 지민 님 네 지민 님 이야기라면 흔들릴 거 같아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WG2 뛰고 있는 한지민 프로라고 합니다 아 느낌 있어? 민낯이 민낯이 지민은 다 이쁘구나 느낌 있어요 지민을 공격하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떤 공격도 다 받아줄 거예요? 뭐든요 아 진짜요? 편집하면 되잖아요 너희 어차피 욕쟁이들이잖아 아니 욕으로 안 하고 욕 안 하고 방송용으로 좀 고급스럽게 그러면 오늘은 약간 노매너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개그맨들이니까 어드레스는 안 돼 어드레스는 그때 안 돼 그때는 안 되고 이때는 안 돼 그 전까지는 빈스윙까지는 되고 백스윙 전까지는 한번 재밌게 노매너로 한번 전까지는 지민이 얘기라든가 뭐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쵸? 아 진짜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정색을 한다 아 그럼 나 그냥 마이크 떼고 갈게요 정색 벌타? 네 정색 벌타 있습니다 벌타 벌타? 어디까지? 상관없어 정색은 벌타 있습니다 그럼 지민님이 봤을 때 정색인 거 같다 네 저 정색이다 진짜다 하시면 벌타 아 벌타 네 벌타 제가 외치겠습니다 벌써 벌써 어떻게 나왔어 지금 정색하면 안 돼요? 웃어야 돼 웃어야 돼요? 고려 기프트 모델 고려 기프트 모델 우리 김준호 선배님께서 먼저 티샷 갑니다 박수 한 명 주세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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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살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슬아슬 조마조마 골프. 우측 옆 홀보고 왼쪽 옆 홀로 갔어요. 쉽지 않은 에이밍이었는데. 저런 분이 워너받치니까. 페이드가 끝에 걸렸어요. 본인의 구질을 확실히 믿는 거죠. 와 진짜 아깝다. 와 죽은 건데. 형이 라베가 몇이라고요? 이러봐요. 이러봐요. 모츠나베 아니에요 그냥? 와 그냥 죽은 건데. 와 페이도 먹었어. 자 골프와의 전쟁 장동민. 티샷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쁜 공주님을 조만간 만나게 될 아빠. 천만 원 타서 기저귀와 분유값을 벌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아우 좋아. 떨린다.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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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진짜 잘 잡자. 이쁜 좋은 꼬리. 나이스. 머리도 많이 나가시는 편이에요? 우와. 이 정도입니다. 무릎 아프다며. 우와. 우와. 이 정도입니다. 무릎 아프다며. 무릎 아프. 무릎 아프가 저렇게 한 거예요. 저 배 포대 그림 봐. 저 정도 포대 그림이면은. 저거는 스피맥 해야 돼요. 2월부터는 베이드로 치겠습니다. 가장 많은 또 라베를 갖고 있는 양세찬. 이게 골프방송이 나도 많이 본 거 중에서 라베 얘기하고 첫 티셔츠 보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저것들 저것. 저것. 아주 지들도. 맨날 그래 나도 그런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얘기는 해야죠. 저는 일단은 저는 라베가 78. 리 라베. 그때 라베 찍었을 때 이 둘이 있었어요. 와 역시. 와 역시. 우승후보답게 멋진 자. 네 분. 잘 췄습니다. 우와. 좋아. 우와. 좋아 좋아. 김준호 빤츠를 찢자. 제일 못 쳤죠. 그렇죠 그렇죠. 김준호 꼭 못 쳤죠. 진짜 떨려. 300m야. 누가 제일 1등 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현재 티샷으로는 양세찬 님. 양세찬 님. 안표를 걸고 싶은데. 지금 팬이라고 자꾸 준호 형이 계속 뭐라 하는데. 사실 팬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네. 일단 한번 믿어보는 걸로. 네. 지금 구질로는 양세찬이다. 네. 우리 지민 프로님. 네. 이거 뭐 쳐야지. 이거는 그냥 치는 거죠. 네. 이거 쳐야죠. 그렇죠. 6번. 6번 달랍니다. 산 게 어딥니까? 6번 척추 나가는 거 드려야 합니다. 6번 척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잘 쳤어요. 이게 바로 구력이죠. 너무 잘 쳤다. 런 런 런 런 런. 포레스트 런. 이렇게 공격적인 런은 또 처음 보네요. 어떻게 우리 셋 동지들은 똑같이 와 있냐. 기가 막히다. 이 정도면 한 220인데. 외롭다. 외로운 싸움. 또 장동민 씨가 드라이버도 괜찮고 아이언도 괜찮고. 쇼게임만 좀 되면 무난한 80대를 치는 스타일이어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게 쇼게임부분이시군요. 이제 페이어의 안착률과 그린 안착률만 높인다면 오늘 또 우승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왼쪽. 없네. 오비. 오비. 내려왔다. 내려왔다. 오비가 난 거 같은데. 오비 아니에요. 아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내려왔어. 저 칠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첫 토론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슬라이스 라이너서 조금 많이 봤습니다 왼쪽으로 많이 보셨군요 많이 닫고 쳐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잡았습니다 자 우승 후보 아 안정적이에요 미쳤다 핀바리아 박세진님의 제자 반쪽부를 고려하라 뿅뿅 으르르르 형 동민이 형 오래를 싹감 좋아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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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오 잘 쳤어 붙었다 스톱 백스핑까지 매기는 강재준 좋아 좋아 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왜냐하면 저희는 김준호 씨를 응원해야 되거든요 아 그쵸 응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천만 원의 상금을 막는다면 그걸 홍인규 골프TV 제작비로 후원하겠다 아 이렇게 후원장담을 하셨거든요 자 난항의 장동민 저런 경우 욕심부리면 안 되거든요 맞죠 저런 경우 어떻게 치십니까 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용진무를 이용해야 되는 위치죠 핀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굴릴 걸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냥 제가 공을 떠내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렇게 아 그렇게 약간 하키 스타일로 좀 밀어 둘이 둘이 어 상관없어 됐어 우와 진짜 잘 쳤어 우와 잘 쳤어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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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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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붙여 있었어 와 떠냈어 떠냈어 와 하키 와 너무 잘했어 와 너무 잘했어 와 저런 게 개그맨들이 이런 센스가 좋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기술이에요 사실 문대우면서 미는 스타일 처음 보는 기술인데 공을 터치한다는 개념이 아닌 샷인 거죠 김준호 씨도 지금 많이 긴장한 게 저기서 원래 어프로치 잡는데 퍼터를 잡네요 세 번째 샷 불안한 거죠 지금 확률이 가장 높은 퍼터로 굴렸어요 굴렸어요 아 나쁘지 않아요 지나가 지나가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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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크 앤 로나 부탁드릴게요 마크 하크 하크 히크 마크 커서 커서이 저트랜드 삐지신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요 내 자신에게 삐졌어 펠라코스 1번 홀 팝헛 아 공격적이에요 너무 많이 공격적이지 않나 왜냐면 이걸 넣으려고 하다가 저 모양이 나는 거예요 베리 원 모호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너무 예전 노래 그러니까 너무 옛날 공격을 하시네 옛날에 옛날 사람이야 이 자식들아 자 버디 퍼드 어? 퍼디 퍼드? 진짜 됐잖아? 좋다 좋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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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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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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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크다 마크 내리막이야 그거 봐 우리 연습 그림보다 마크야 빨라 이렇게 살살 쳤는데? 연습 그림보다 빠르지? 바로요? 엄청 나도 빨랐어 안 돼 괜찮아 안 돼 이거 너 차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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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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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한 거 바꿔 한 거 바꿔 형 잘 막았어 방금 위치 또한 1m 좀 넘는 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그렇죠 너무 잘 마무리 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파트 보이시죠 네 지금 포터를 잘하는 해리 포터 오 어 어 어 기태 뺄까? 아니 나 괜히 칠게 그동안 허세가 조금 사라지는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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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태 한 번만 빼주세요 자 거의 오케이버디데 자 버디는 오케이 없다는 네 자 나이스 버디 가자 센터에 박힌 퍼터를 쓰시네요 저게 굉장히 어려운데 강재준님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자 이렇게 해서 강재준 1등 2등 양세찬 자 장동민 김윤호 공동 3위로 갑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이거 말도 안 된다 버디 생각도 못했는데 나이스 버디 버디와 8호 맞았고 자 준호 형 보기하셨죠? 뭘 그렇게 봐 위기가 있었지만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아주 잘 막았습니다 와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자 김준호 씨 지금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지민 님이 응원 한번 했어요 지민 님 화이팅! 지민이가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민 님 나도 안 봐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응원해줘도 듣질 않네 죄송합니다 굿샷!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타이 나오면서 오늘 또 선배님하고 프로님 잘 만나가지고 좋은 기운 저한테 올라가 강재준 화이팅 1등 언더 쳐줘라 계속 야 나이스 나이스 진짜 잘 쳐 나이스 진짜 좋아 근데 가볍게 쳐도 준호 형보다 멀리 가 그렇지 굵은 너구리의 티샷 꽝꽝꽝꽝꽝 그는 누구인가 전혜야 김준호 화이팅 화이팅 후배들을 고려하라 와 좀 잡았어요 할아버지 그래 왔어 왔어 200이요 200 2월만에 왔어 180 180 너무 끝나는 거 알지? 180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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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역시 했어 잘한 거는 또 인정해줘 인정해줘 나이스 나이스 소리 많이 죽었어 잘했어 굿샷 오우 쓸땐 부드럽게 구질이 너무 잘하네 굿샷 다 뭐 선수예요 굿샷 굿샷 네 다 선수예요 다 선수 자 가시죠 네 좋아졌네 좋아졌어 어 어 따 형 왜 이겼어 형이 지금 우리한테 좀 쫄았어 쫄았어 쫄악 지금 경직됐어 지금 어 지금 저 볼이 떨려요 지금 뭔가 루틴을 하나 빼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웃어요 네 웃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개하니래 자 아마추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앞핀입니다 네 핀이시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공략할 때 캐리거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응 아우 터치가 부드러웠어요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왼쪽으로 어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 어 오케이 알았어 조금 더 조금 더 땡기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오 오 깔끔했는데요 앞핀 수익이 진짜 짧아요 짧다 거리가 아 저 앞핀 일대 가장 큰 미스 앞핀을 만나면 네 80대 분들 저런 미스가 많이 나죠 가장 자주 나오는 미스죠 네 굴욕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앞핀 일대 공략 이다 싱글 치는 김준호 공 잘 맞쥬 오 오 야야야야 샹크요 그렇죠 샹크 장전이요 샹크에요 샹크 샹크 진짜 샹크 다 치는구나 소 샹크 털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길 수 있다며 쟤네 그지하며 우리가 이겼어 오늘 김준호 형 멘탈 나 지금 1위 와 1위 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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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2월은 아무도 온 그림이 안 된 걸로 아 왔다면서 샹크가 왔네요 뒷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보입니다 좋아요 샹크가 안 돼 와 그냥 보기작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무너지게 버티기만 해라 김준호 오 다행입니다 역시 역시 오 잘했어요 너무 잘하는 공략이에요 너무 잘한 결과물입니다 그쵸 이야 이 골프가 이게 쉽지가 않네요 굴리기를 준비하는 장동민 엎어치지 못해서 아마 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칭이나 8번 9번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굴렸습니다 굴렸습니다 나이스 오 터치감 굉장히 좋았어요 와 잘 쳤어 굿샷 나이스 거리감 아 너무 왼쪽을 많이 봤나요 포터 잡는 양세찬 지금 위치에서 포터가 쉽지 않은데 긴장한 거죠 굿샷 우와 굴리실 때 최대한 굴려라 나 빼 나이스 잘 쳤어 더 잘 칠 수는 없어 고마워요 다 퍼터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퍼터를 잡으신 네 긴장해서 그래요 떨리니까 몰라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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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건더파를 유지하는 강재준 오 프로의 샷을 보는 것 같아요 프로의 플레이지 않나 스코어를 고려하라 이제 중요한 퍼퍼시죠 우리 재준 씨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고 널려고 세게 치면 안 됩니다 붙이기만 붙이기만 야 근데 잘 구른다 근데 어허 이건 아니지 골프가 그쵸 1m 지금 저 마크 때문에 힘을 얻어서 왠지 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개그맨들은 승부욕 그쵸 남이 못 치면 잘 치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다고 어 남이 못 치면 자신감이 생겨서 나이스 별거 없어 골프는 집중 봐 저 2분이지 2분이지 3분이 굉장히 스코어가 좋아요 네 지금 뭐 파파 그리고 1언더 강재준 네 파파와 뻐디파 네 고잉 프로스코 지금 그렇게만 스코어드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아 나이스 파 와 나이스 파 와 파 8호 3등으로 올라갑니다 자 허세 부리던 우리 김준호 옹 자 난리 난리 오케이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와 막았어 와 막았어 와 막았어 막았어 와 4위 김준호 떨고 있습니다 알죠 콘텐츠는 역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 나 여기 진짜 어려운데 생크에서 여기 괜찮아 생크에서 쭈리 타더라고 내가 뇌가 날라갔더라고 뇌가 날라갔더라고 아 날라갔어 어때요 언더파 치는 강재준 개그맨 잘 치죠? 엄청 잘 치세요 어 근데 저분들도 쇠비 아 제가 나중에는 승인교를 이겨라를 보러 오는 걸로 아 네 형님 이거 우리 북코페를 도와줄 당동에서 옹 더 그린 이거 먹고 그럼 이번에 한번 헤쳐보겠습니다 더 잘하고 싶으니까 할 때 힘과 또 에너지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수분을 채워줍니다 자 우리가 뭐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둘 다 먹잖아요 이거는 혼합입니다 좋습니다 네 와 언더파를 쳐요 제가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강재준 후배님 감사합니다 더 숙여 더 숙여 감사합니다 잘한다 지금 룩이 깨졌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비다 오비 김상중 형님의 양세찬이었습니다 오비는 뭐의 역자인지 아십니까 오브 빌리풀 제가 힘 좀 들어가겠습니다 더블로 막아야 된다 지금 양세찬 씨 우리 꿈속에 대부 임진환 프로님이 연어졌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프로님, 프로님 아유, 프로님 야,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야, 아니야 아유, 진해, 아유, 프로님 저 치기 전에 오셔가지고 제 눈띠이 다 깨졌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임진왕 클라스 나갔다 오는 이후로 지금 1원도 치고 있어요 근데 오비가 났습니다 생크 고치는 거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생크를 고쳐서 갔어요 생크는 아이언함 찍으세요 아이언함 바로 생크 없애자 여기가 안쪽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맞으니까 생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생크를 금방 고치시려면 쇠를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흥날 것 같죠? 아 흥날 것 같죠? 안쪽으로 들어서 쳐보세요 이렇게 맞으니까 생크를 오케이 오케이 안쪽으로 약간 알겠습니다 쇠가 맞을 때 이렇게 맞죠 감사합니다 백분님 감사합니다 카톡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진왕 프로님이 보고 계십니다 임진왕 프로님의 제자 양세찬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죽었다 오비다 오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아 저거 괜찮아요 저건 살았어요 너무 간 거 같아 저건 살았어요 1대3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아니 루틴이 다 깨졌어요 진짜 잘하죠?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잘 맞았어요 루틴이 다 깨졌어요 나 아까 저랑 다 핑계야 아니 제가 일부러 루틴을 깼어요 지금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진짜 깨졌어요 골프 핑계가 125개 125개입니까? 내가 있으면 125개입니까? 내가 있으면 125개입니까?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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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이스 나이스 어우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다 갔다 다 갔다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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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슬슬 네 자 현재 꼴찌를 달리고 있는 김준호 선수 자 집중 다 쳐다보겠습니다 그 임진환 프로님이 계시니까 떨리실 거예요 엄청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1,2,2,1 2,2,1 2,2 2,2 오와 1,2,2 1,2,1 짠깐다 오 아 넘어갔죠 넘어갔죠 형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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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벨라스톤 씨씨가 골프 유튜버들을 위해서 많이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수익을 또 양보하고 그렇죠 요즘 많이 없으신데 골프 북킹 잡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또 벨라스톤에서 많이 후원해주시고 임진환 프로님도 여기 자주 오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임진환 프로님께서 옆으로 등장하실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래서 오비가 났어요 잘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게 또 그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순위가 한 올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우리 생크병 또 우리 골프계의 대부 임진환 프로님께서 생크병을 고쳐주셨는지 자 세컨 약간 닫아놓고 저랑 또 슬라이스라이기 때문에 어! 생크! 아니 아까 임진환 선생님이 알려줬잖아요 알려준 거 안 했어요 왜 뒤를 닿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치니까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고수업 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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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럭키! 샌드! 샌드요! 인입니다! 오비티 안쪽이에요! 자 김준호 형 멘탈 나가쥬? 정신 없쥬? 생크나쥬? 본인볼 맞아요? 의심하쥬? 오! 생크다! 오 살았어! 오! 생크났어! 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 경기가 준호 형 또 난항이에요 생크나서 공 위치가 지금 준호 형 거기 있어요 형? 아 잠겼구나 저런 경우는 어떻게 쳐야 되나요? 우선은 클럽을 굉장히 짧게 잡고요 컨택에만 신경을 써야죠 거리감 맞추는 것도 아주 좋지만 왼쪽으로 많이 가니까 우측을 좀 보고요 우측 많이 보고 컨택 많이 신경 써서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보기만 하자 오! 너무 잘했어! 더 봐 더 봐 더 봐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셨어요 나이스! 욕심을 안 부리고 보기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봤어 이거! 풀렸어요 잘 쳤다! 너무 잘 치셨네요 나이스! 개그맨들이 이런 장기술이 좋아요 자 우리 강재준 죽었던 부호를 다시 살려서 다시 살려서 오! 와! 잘했어요 오비를 살리는 강재준 와! 나이스! 오비 생크를 살려네 근데 지금 저도 생크를 났어요 그러니까 와 생크를 좀 해야 돼 생크를 자 버디 펀 양세찬 양세찬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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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허팝 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팝! 나이스 팝! 이렇게 1위로 올라갑니다 한순간에 파파파 양세찬 박민 스코어 아오 파파 파파 이게 들어간다 분위기 역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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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역전 아이고 너무 맞춰졌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보기 보기 보기맨 보보보네 계속 그죠 그럼 이제 1번으로 2번으로 3번으로 올보기를 치고 그렇죠 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있는 개그맨 네 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굉장히 웃을 준비하고 오셨는데 세다 막아내네 막아내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오기 안 걸려? 쎘구나 덜 봤어요 공격적으로 쳤어 꽉 밀었어 곰이 오기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까지 왔습니다 시! 저희 지금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저런 잔실수 좋아 자 주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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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로 막아 순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판총물을 고려하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준아 아저씨 생각보다 못 치시네 어 아니 아까 뭐 아까 1호바라고 이상한 오바사지 않았어요? 아 맞죠? 이미 4호반데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넘은 것 같은데 아 임준아 부모님 말을 믿었어야 하는데 한 번으로 내 스스로 쳐봤네 제가 자 일단 이렇게 돼도 아직도 준호 형 꼴등이에요? 그럼요 그거 좀 한번 적어주시죠 아니 팝팝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유 그냥 가볍게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민님께서 1등을 지금 점쳤었는데 진짜? 지켜내고 있어요 어떻게든 약속 지키겠습니다 와 생크가 나왔어요 아 저도 아까 생크 말씀드린 게 진짜거든요 기억에서 잊으셔야 돼요 잊으셔야 돼요 아 아니 임진아 부모님이 알려준 걸 했었어야지 바로 하더라고요 이게 내 고집 때문에 바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 약간 닫아서 쳐보세요 찢어낸다 찢어낸다 핫소리 벨라스톤에서 홀인원을 했던 양세찬 아 우측인데 거리가 오우 아 거기 딱이었는데 날씨가 거리는 맞았어요 하 형님 이게 거리가 맞았는데 방향이 좀 안 맞았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아 룩 진색을 해야 돼 웃자고요 웃자고 굿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너무 왼쪽이지 않나 야 왼쪽이야 왼쪽 갈대기 나이스 홀인원 오 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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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홀인원 못 했어요 아 어프로실 어디에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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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 하하하하 어프로실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알겠습니다 네 집에 깔때기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놓고 할게요 집에서 파이팅 아니씨 자꾸 사람을 보면서 왜 자꾸 워드레스를 해요 이게 봐요 지금 루틴 까먹었어요 자 진지합니다 자 우리 네 명 굿샷! 깔대기 깔대기도 안가 깔대기 중간 아 걔도 왼쪽이네 까대기? 아냐 아냐 깔대기 전 피대기? 아 걔도 왼쪽 고데기! 자 지금 가까이 붙인 분이 없어요 지금 110m죠? 110m 110에서 130m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독님 생크병이 있어서 이쪽 와야 돼요 세 명이 공격을 이겨낼지 무서운 팀이에요 네 기호야! 잘 쳤었잖아 저런 잔바리들 어?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흘렸어요 흘렸어 흘렸어 윤Gc Father 짜빨 짜빨 너와 있네 내가 보니까 네 살벌하네요 분위기가 잘 맞았는데 드라이버 잡으라니까 expand 그러니까 100에서 130를 보셔야 되는데 너무 짧게 보셨어요 100일 했는데요? 짧았지요 계속 약 올려 됐어, 생크 안 남으면 됐어 생크만 안 남으면 너희들은 죽어 아주 그냥 저 사이에서 볼을 치면 프로는 울다 갈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프로들도 이제 처음에는 힘들어하시는데 나중 되면 같이 칩니다 아~~ 질 수 없다 골프의 진심인 장동민, 브러치 와 잘 쳤다 너무 잘 쳤어요 굴리기 전문이에요 아 우측을 너무 많이 봤어 생각 같아서는 막 화내고 막 칠 것 같은데 되게 섬세해요 엄청 섬세하시고 엄청 차분하세요 네 실제로도 굉장히 장동민 씨가 후배들 굉장히 잘 치면서 아우 되게 세심한 형이에요 어휴 크다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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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 이번에는 커요 커요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또 내리막 라이였기 때문에 사실 띄웠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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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프로치가 조금 약한 강재준 어 굴렸어요 좀 도전적이에요 나 뺏 굴리기로 이제 확고하게 오늘 우승을 향한 몇 번으로 굴렸어? 마음을 먹은 어프로치 같습니다 현재 1위 네 버디펄 준비 중입니다 자 자 이것들은 언더파로 가죠 양세찬 89m 가량의 버디펄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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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이었는데요 라이를 너무 많이 보는 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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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들어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좋아 2분을 치고 계십니다 파파파파 아우디를 그렸다고 하죠 그렇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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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아쉽네요 오케이 보기 또 기록하네요 보기 보기 플레이어네 아까 무슨 이거 봐라고 뭐 하하하하하 양세찬 님은 파파파파 하고 있고 우리 김준호 님은 보보보보보 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일관성 있는 스코어 있지 않을까 김재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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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굉장히 어려운 라이였거든요 이대로 김준호 무너지나요? 역기역자로 뽑히는 라이였는데 굉장히 터치감도 너무 좋아져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저희 제작비 천만 원이 나갈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이제 홀은 남았으니깐요 버텨보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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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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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다 예 그 골프라는 거 말이에요 그 퍼프라고 보면 돼요 사실 그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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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웃어 지금 경증이 됐어요 지금 얼굴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섯장도 아까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로? 아이고 홀 잘 맞았거든요 내라는 소리지만 아이고 다 똑같습니다 진호 형 어떻게 된 거야? 진호 형 어떻게 된 거야?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지? 오 역전이 예능은 반전이 있어 카메라는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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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릴게요 형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쳐도 돼요? 형 다 혼내줄 거라며 아니 이제 벌레랑 쓰레기라며 그럼 형은 뭐야? 벌쓰라는 거예요 벌쓰라는 거예요 라이돌 끝나고 얘기해 어? 전반 마무리하고 샷 샷 좋아요 오늘 스윙은 형 존남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쳐요 좋아요 다 갔어요 존남 잘 치죠? 네 아니 갖다 대는 거 같아 존남 잘생겼네 존남 수위예요 존남 잘생겼다고요 존남 수위예요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이걸 힙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톡 치면 가요 아 우리 임진환 프로님의 제자답게 톡 치면 가는 거는 막 뒤에서 휘젓고 하면 당신이랑 공이 안 맞는 거 자 진피릭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우리 강재윤 선수는 어떤 선수를 좋아합니까? 저는 펑샨산 선수 좋아합니다 자 개그계의 펑샨 promoted 강재윤 선수 오edy 쭉 osten permanent 펑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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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Adam 풀어 아 안돼요. 가지 말아야 해이저드 쪽으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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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와. 안 내려왔어. 설렸어요. 설렸습니다. 아 이게 왜 이런 게. 저걸 찾으면 더 안 좋아요. 없어요. 없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자 행사용 천막. 우측 조심하세요. 생크빵 써가지고. 18월 내내 해야지. 여유로우세요. 자 지금 판정문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에서. 자 김준호 님을 후원하고 계신데 잘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스윙을 고려하라. 너무 멋진 샷. 펑커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펑커다. 많이 안 아파. 거리가 진짜 안 나시네. 성실한 거리에서 좀 들으세요. 아니 나무가 없는 거리는.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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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pió Ajuu. 마이 컸네 애들이. 조용. ㅋㅋㅋ 하나 하나하나. 1호바라고 해서 계속ksi 1층으로는. 아 홀마다 1호 봐 아 홀마다 1호 봐 아 홀마다 1호 봐였습니다 와 이분을 치고 계셔 두 분이 엘라스톤이 그렇게 쉬운 골프장은 아닌데 말이야 거리들 진짜 많이 나가시네요 네 특히 양세찬님 스윙은 본인이 개발한 스윙이죠 백스윙이 너무 깔끔해서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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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잘 치고 있는데 본인은 완전 못할 거예요 굿샷 나이스 흰발 나이스 대박 형 붙었어 붙었어 대박이야 또 이겨냈습니다 안 좋은 건 빨리 잊어야 돼요 그렇죠 강재준 선수 벙커샷 아무래도 아직은 또 싱글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벙커에서 노하우가 있을지 폐요일 벙커 잘 치는 법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기서 어떻게 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발을 딱 묻어 놓고 공보다 살짝 위쪽으로 헤드 띄워서 똑같이 컨택을 하면 나옵니다 단 우리가 한 클럽 길게 잡고 하프 스윙을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죠 풀스윙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 바로 위에 올려놓고 치는 분들도 있어요 어 맞아요 깔끔한 컨택을 위해서 공 있으면 그냥 여기다 헤드를 놓고 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굿샷 좋아 잘했어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쳤어요 좋아 나이스 나이스 공코에서 나이스 손동을 달려봅니다 좋다 좋다 좋아 나이스 난수 보찬 나이스 언더로 가자 긴장되지요? 힘들죠? 자점수가 잘 쳐놓으면 긴장이 되거든요 와와와와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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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에 생크병 있어 오 생크성 많이 난다 진짜 오른쪽 조심해 날씨가? 내가 sprawable 지금 지금 백신이 시급하다 저 생크병 어떻게 백신 뭘 맞아야? 오오오오오오 그린소 모습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을 뻔 했네요 김준호 씨 빼고 모두온 모둔 모둔 생크병은 백신을 맞아야 돼 자 김준호 씨 빼고 모두 온 이런 날이 오다니요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이래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나 봐요 김준호 과연 앞으로 잘 알지 시인 맞았나요? 아 저 정도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이 분을 치우고 계신 양세찬 버디펫 들어가면 언더 라인을 고려하라 고려하라 버디! 버디! 조금 걷고 나왔어요 아 욕심이 있어서 좀 컸습니다 욕심이 날 뻔하죠 사실 계속 팔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늘면 언더니까 그렇죠 눈 앞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자 해저드 파 해저드 버디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해버 해버 장동민 해버 해버 나이스! 해저드 파를 하네요 대박이다 진짜 전혀 문제 없어요 오우 굿! 퍼터의 귀재입니다 귀재입니다 해저드에서 파 잡는 거 귀재예요 우와 대단하죠? 그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월만 유일하게 C가 안 나왔어요 네 그쵸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욕게이지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내려앉은 것 같아요 아까는 얼굴이 되게 붉어지셨었거든요 지금은 살짝 창백한 느낌입니다 자 김준호 씨 그리고 모두가 즐거운 자 팔라스톤 CC에서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전월에 퍼팅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래도 뭐 보기 만족한다 이런 느낌 좋아 보기 자 오늘의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보기로 빠지면 저 보기를 지우려고 공격하다가 더블 트리플이 나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밀어주고 나이스 유지합니다 울파 올림픽 올림픽의 치즈네요 와 다섯 개 파를 하는 명세찬 그거예요 파의 퀴즈입니다 당신은 무기의 퀴즈예요 파파? 텐크 조심 텐크 조심 절었어 나이스 첫 파가 나왔다 첫 파 전쟁의 피지야 계속 파잖아 이제 준호 씨는 뚫렸습니다 뚫렸죠 이제 뚫어서 쭉쭉 팔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팝5 서비스가 있는 다음 올 버디를 해서 언더파로 갈지 양세찬 기대해봅니다 아니 못 치시네 저희 JTBC처럼 16부작 드라마처럼 해주세요 지금 올파를 하고 있다고요? 대박이야 오늘 왔어 왔어 미치겠네 이거 이 잔잔바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말 조심 양세찬 만약에 언더파를 이번 노래 하잖아요 언더파가 뭐예요? 아 버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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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언더파로 넘어오시면 그러면 6홀에서 딱 끝나요 양세찬의 언더파는 이어지 그건 3부작품에 근데 이분은 방송에 나와요? 저렇게 못 치는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치는 사람 방송에 따로 안 돼 가명을 쓰시고 오케이 한번 주선 잡혀 여기서 버디하면 언더파에 양세찬하고 3부로 끝납니다 아 공략적이에요 지금 툴샷을 툴샷을 고구마로 자 여기는 좀 짧기 때문에 끊어가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공략적이 서비스 홀인데 선수같은데 중간에 해조드가 있어요 저거만 잘 피한다면 버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홀입니다 파파이디 파파이디 전부 입원 공략적이